0994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방선기입니다. 동방선기 은 은 동사는 1994년 7월 6일 설립되었으며 2009년 11월 1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동사는 배관 제작, 생산, 판매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함. 또한 타산업형 배관 사업을 향후 더욱 확대하고자 함 동사는 가장 일반적인 배관용 탄소강관, 배관용 스테일리스 강관, 배관용 동관을 주자재로 하여 이를 용적, 가공, 도금, 도장 등의 후처리를 거친 후 각 사에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선박용 배관 제조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본사를, 부산시 강서구의 제조시설을 두고 있음. 대시 배관용 탄소강관을 중심으로 스테일리스 강관 및 동관을 용적, 가공하여 도금, 도장 등의 후처리를 거친 후 국내 조선소에 납품하고 있음. 대시 선박 배관용 파이피스 시장은 전국적으로 다수의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완전경쟁시장으로 동사해 진해 사업부는 중소조선업체 위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조선산업의 건조량 회복 및 경쟁사의 사업 중단으로 배관용 강관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도장 수주도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전환 금융수지 저하에도 순이익 역시 흑자전환 대시 전방 조선산업의 수주 증가와 함께 건조량 회복세로 배관용 강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플랜트 배관 등으로 사업 영역 확대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3월 31일 기준 장마감 동방선기의 시가총액은 351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동방선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71위입니다. 동방선기의 상장 주식수는 1354만 천두주입니다. 동방선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방선기의 퍼은 27.2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5.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6.3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3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6배, 223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간은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억원, 5억원, 14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억원, 11억원, 13억원입니다. 동방선기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6번지 27%이고 유보율은 347.4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6.86이며 전일 대비해서 23.70 더하기 0.9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7.52이며 전일 대비해서 2.96-0.3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선기의 2023년 3월 31일 기준 장정